1, 2, 3 안녕하세요, 쏘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, 저기 핑크 청소년들이 막 와있네요 리조트요, 저쪽도 리조트 안녕하세요 이제 봤어 저기 멀리에도 많은 분들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많다 저희가 저번에 대전으로 팬사인에 왔을 때 오늘 여기서 공연한다고 꼭 오라고 약속을 했는데 정말 약속 잊지않고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어째 2PM때보다 더 함성이 적으러 가 네, 여러분 즐거우세요 저희 앞으로 더 많은 곡들 남아있는데요 그때마다 더 힘찬 한 사람은 응원해주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벙빵 뛰면서 좋은 추억 남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? 네 네, 그럼 다음 곡 불러드릴게요 쇼쇼쇼쇼